오늘은 굴소스하고 간장하고 마늘이랑 또 설탕, 설탕 넣고 이렇게 참기름 좀 넣어서 전복장처럼 새우장을 만들었어요. 계란도 삶아서 같이 넣어서 같이 쪼렸어요. 새우가 큰 새우를 같이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먹을 때는 손으로 좀 맨 처음에 이렇게 껍질째 해놓으면 새우가 안쪼라들고 덜 딱딱하죠. 그래서 먼저 계란을 익혀서 익힌 다음에 그 물을 끓인 다음에 이제 그 물에다가 이제 이런 굴소스 간장, 설탕, 참기름, 후추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같이 쪼려서 국물도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. 그렇게 해서 아주 맛있는 새우장이 됐습니다. 단백질, 철분도 풍부하고 계란 속에 들어있는 노른자에게 철분도 많죠. 또 새우에 또 칼슘, 여러가지 미네달도 풍부하고 오늘 밥 한 공기에다가 간장 비벼 먹으면서 이거 같이 곁들여 먹으면 맛있겠어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